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새끼 노래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인 이새끼송의 퍼포먼스 군산촛불행동의 퍼포먼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추렛한 정권도 일쓰레기 정권대가 겪어봤지만 나 살다 살다 나라 민족 쌍파라 쳐먹는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공평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통일 반전반핵 쌍파라 쳐먹은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촉새끼야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 이새 일본 놈들은 강제 넣어놓은 곳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존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당국이 일본에 가서 따가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군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국민 중에 90%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전국민들을 깡패로 모는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조폭 그쟁 불 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전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네 놈의 슬픔도 끝났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멋있는 이런 공연 기획을 누가 했는지 대단하죠